최근 확진자가 급증하면서 요양시설과 병원에서의 감염이 증가하고 사망자도 늘고 있습니다. 고위험군에 대한 백신 4차 접종이 시급한데 확진자와 격리자 증가로 차질을 빚고 있습니다. 유승룡 기자의 보도입니다. 하루에만 200명가량 확진자가 나온 요양병원입니다. 광주 지역 요양병원과 요양원에서 발생한 전체 확진자는 어제 하루 500명에 가깝습니다. 조금 주춤하는 듯 싶었던 고위험시설의 집단 감염이 다시 확산세를 보이는 겁니다. 고령층 확진자가 늘면서 최근 사망자도 증가 추세입니다. 이달 들어 광주 지역 확진자는 20만 8천여 명에 사망자는 167명 발생했습니다. 같은 기간 전남은 21만 7천 명으로 확진자는 더 많지만 사망자는 78명으로 절반 이하입니다. 상대적으로 사망률이 낮은데 차이는 4차 백신 접종률로 추정됩니다. 요양시설과 병원 관련 백신 4차 접종률이 전남은 65%로 전국에서 가장 높은 수준인데 광주는 50%에 머물고 있습니다. 특히 요양원 입소자 접종률은 30% 수준입니다. 접종률이 낮아 감염이 확산하고 확진자와 격리자 증가로 접종을 하지 못하는 사람이 늘어나는 악순환이 이어지는 겁니다. 정부가 지난달 지자체에 배정한 4차 백신 물량의 유통기한이 내일 끝나는 가운데 광주에서는 접종하지 못한 절반가량을 폐기해야 합니다. 확진되셔가지고 격리가 되셨다 할지 이런 분들은 접종 대상에서 제외가 되고요. 가족의 동의가 없이 강제 접종을 할 수 없는 그런 어려움은 있습니다. 광주시는 앞으로도 백신을 추가로 배정받아 요양원을 중심으로 4차 접종률을 끌어올리고 선제검사 등을 통해 고위험시설 관리를 강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유승룡입니다. KBS 뉴스 유승룡입니다.